음악이 저거 같지 않아? 매드맥스에 나오는 음악? 크로스라 딜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 지금? 감이 안 와 이거 음... 컴패션 지어있는 걸 집어왔어? 하느라? 아 하나씩? 하나씩은 뭐야? 하나 아니었어? 아 계속 나온다고? 첸스 잘 걸린다? 얘는 착한데 용이 으흐흐흐흠 입 다물어 아 근데 연출이 맨날 뒤에야 연출 앞에서 보고 싶은데 드래곤 연출은 맨날 뒤만 보여주고 잡는 게 안 보여 열심히 잡는데 몰드머린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미락이... 오나? 안 올 것 같은데? 안 왔다 안 올 때도 있죠? 버그라고 하는데 그냥 뭐 나는 좋게 생각하겠어 그냥 뭐 나는 좋게 생각하겠어 안 나올 때도 있긴 있었어 맨날 나오면 피곤하잖아 안 나올 때도 있어야지 스칼로 난 지금까지 한 두 번 나왔나? 그렇게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미락을 안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마을부터 가볼까? 아... 고민된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오는데 여기서 빈 양이 높든지 방어력이 높든지 둘 중 하나는 해결돼야 되는데 아 미락이 나오는 게 난이도랑 관련이 있긴 해요 그래? 일종의 건 기억이 안 나네 일종의 건 기억이 안 나네 띠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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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띠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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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가 스칼의 비밀을 원하고 있어 그 스칼 헤메우스 모라 옛날에는 헤르마모라라고 불렀다 헤르마모라라고 불렀다 헤르마모라라고 불렀다 우린 많은 소식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키고 있던거죠 그게 뭔지 물어보자 옛날로 불을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린 그 헤르마모아 그가 모르는 지식을 잇는 자체가 욕망을 부추긴다 그러니까 뭐라는 뭔지 몰라도 그냥 알고 싶은거지 내가 그 촉수 촉수대마왕 그의 옛날로 그의 희망을 부추긴다 내가 모르는 나무선돌은 아직 나무선돌은 아직 나무선돌은 아직 나무선돌은 아직 네 네 천 샤먼 그 시간에 그 책을 내 책을 내 책을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나무선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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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내 책은 그 책을 그 책을 내가 이 책을 정말 잊기게 될 것이다 아버지 너는 안 하셔야 해요 그 책은 잘못 잘못 영향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가르치다 제가 지식을 안 하올며 알게 됩니다. 무더군을 다 한 번 더로 바꾸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변한 오만 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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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야 되죠. 그때분이 깊을 때가 될 때가 될 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될 때가 될 때가 될 것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밀리ises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 책을 지켜봐야 할 것 같든 내가 이 책을 지켜봐야 할 것 같든 저는 저의 흑의 흑들에게 내게 아버지! 안 돼! 미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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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뭘 해! 뭘 해 봐, 뭘. 난... 넌... 내가 보내주신 걸... 난... 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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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난...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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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넌... 미라에게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슈음을 그대에게 내려놓으라. 넌... 넌... 이러면 이제... 오해하는거 아냐. 잘못하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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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대단계가 될 수 있겠지... 아니면... 흠... 성공적을... 사이의... 성상적으로... 이 대단계가 될 수 있겠지.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넌... 넌...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저런 바이닌 방학생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버지께서는 미락을 죽이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희생을 했다. 가서 미락을 죽이고 반드시 성공이라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은데 딜리앙이 안 나와 딜리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위즈 꺾기 이게 아니잖아 백일몽을 읽어라 백일몽 읽으면 이제 들어가는 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정비를 한 번 하고 오죠 물약도 좀 없고 재련을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스카이립으로 백일몽이 끝인가? 최근? 여기서 끝나던가? 그냥 그대로 가면 미락 잡는 거네 이게 질이 안 나올까? 인젠트라도 해야 되나? 피읍이라도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군 고민이 되는군 소스 차임하고 리... 뭐야? 스카이립 사이에 로딩이 좀 기네 뭐야? 로딩이 좀 기네 여기 윈드엘룸인지 여기 윈드엘룸인지 어... 그렇다면 여기서 차라리 좀 하고 가자 도우지 말고 이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내장크 해야 하면 되겠네요 오늘 잡을 수 있을까? 내일 담겨놨지 않을까? 아... 니치 왕이 펠라기우스로 달려진 펠라기우스 3세는 제3시대 145년 황제로 등극하기 전 솔리투드의 족장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 floods 주셨으니 선물 드디어 일단... 잠깐만 내가 지금 에보니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에보니 갑옷은 가죽끈과 에보니만 들어가면 돼서 상당히 편한데 에보니가 구하기 힘들지 두 오브는 좀 복잡하고 가죽끈하고 그럼 가죽이랑 가죽끈 에보니 나머지만 구한다 메탈 헴프가 필요하니? 자신을 보호하니? 아니면 부족하니? 누군가가 에미르가 흠 급하면 이제 던스타라도 해야겠다 다른 건 사지 말고요 에보니 좀 팔아라 에보니가 급하다 아까 컴페니언 지하가면은 데이드릭 심장이 있다고? 아이고 앙 제노 아우, 좀 전에 한 거 지친다. 내가 조용해진다. 힘들었나? 미락 잡을 때가 더 큰일 났네. 제가 또 한 번 더 뛰어내었요. 조심하세요. 지휘의 굴대는 마크 프라이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자랑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사 부서하자. 장사 부서하자. 돈이 부서하자. 오늘 너의 좋은 것들은 무엇을 가져와? 구입하자. 장사 부서하자. 장사 부서하자. 무슨 말이야? 이건 장사 부서하자. 해, 무슨 말이야? 왜 스톰클럭이랑 왜 얘네들이 여기 싸우지? 내전이야 왜? 나 누굴 도와? 이런 상황은 생각 안 해봤는데? 경비용들끼리 싸우고 있네? 왜 이 사람은 거래가 안될까? 밤이라 그렇구나 밤이라서 밤새 싸울텐데 쟤네들 8시, 9시 이놈 좀 나오겠지? 나왔다 얘네 버그다 왜 장사를 안한다 장사를 안할리가 없어 버그네 버그 이 사람은 장사 안하고 아까 거기서 말한단 말이지 돼야 되는데 괜히 허탕이잖아 잘못하면 됐다 했다 아 힘들어 자리에 앉으면 아까 전에 앉아도 안되더라구요 버그네 버그, 헬멧들 거의 아무것도 제 필요에 맞춰야 된다 에본이 잘 안파네 에본이 필요한데 미직건 화이트라인군 지금 진행상태는 드래곤본 미락을 잡기 직전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한 그 정도 왔구요 재련을 좀 올리고 가려고 스카림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아까전에 서관책 비평? 검은책에서 두번째 검은책 할 때 너무 고생해서 기운이 빠졌어 전의를 상실했어 그래서 일단 좀 지금 재련이 80이라서 10만 올리면은 90이라 데이드릭 세트가 되니까 좀 천천히 데이드릭 세트를 맞춘 다음에 가는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재련 10만 올려보고 35에 드래곤본 하면 난이도가 좀 있다고 아 그래서 아까 전 고생했어요 자고 와야겠다 집 있으니까 오우 멋있어 제가 전에 네 하긴 뭐 스닉공수로 비교하면 안돼 스닉공수 할 때는 얼추간 비슷한 레벨에 했었는데 내 기억엔 궁수랑 전사는 또 완전 다르네 에보니가 있으면 좋겠는데 에보니가 많아야돼 지금 강철 철 철 철은 아예 없어? 아니 은 같은거 많아도 되는데 스닉공수가 쉽죠 어 그렇죠 좀 더 뭐랄까 접근이 쉽지 거기서 스니크로 되니까 걸릴리도 별로 없고 은 금 그리고 뭐 보석은 갖고 있는 거 있으니까 윈터홀드 대학에서 데이드라이 심장을 아 하긴 거기도 제주니까 팔긴 하겠네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에보니 좀 팔아라 에보니랑 파냐 에보니랑 죄졌냐 에보니랑 파냐 가죽가보시라 돌려야겠어 음 헬멧 헬멧 거의 모든 게 필요가 에보니랑 파냐 에보니랑 파냐 바이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보니 갑옷 하면은 2개? 3개? 3개짜리가 없나? 이거네 81 아 그냥 가죽 갑옷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철제? 강철도 좀 아쉽지만 장멀짱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아하 품가죽보다는 가죽으로 이야아 여기까지가 1개인가? 83이 안되네? 그러니까 매니저가 왜 추천하고 어떻게지? 바쁘시구나 오늘 컴다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12시 너무 한참 넘었네? 벌써 1시간 다 됐구나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추천 한번씩 누르시던 분들도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끼고 할걸 어 돈이 없어 거지야 어 돈이 없어 거지야 음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버튼 누르시던 분들도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올라가서 깨기도 해야겠네 올라가서 깨기도 해야겠네 올라가서 깨기도 해야겠네 음 35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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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랩 13인람 35랩 35랩 36랩 대장깐... 아... 20% 얘는 깨고 그럼 얘를 갖고 있어야겠다. 아, 아니다. 두 개 다 키면 40%인가? 굉장한데? 비 온다고요? 밖에 비 와요? 어디십니까? 나는 지금 창문 벗갓을 볼 수가 없어. 아, 이거 반지... 저 리디아 줄걸. 생각을 못했다. 왜 이렇게 비싸 이거. 팔지도 못하네. 살 것도 없으면서. 다른 거는... 투자 일단. 수도권이세요? 나도 비 오겠는데? 전 수원인데? 근데 비 좀 와야돼. 비가 너무 많아, 요새. 한번 세게 와야돼, 비가. 밤에 좀 세게 왔으면 좋겠다. 낮에 좀 맑게. 내가 왔으면 오늘 미랑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결정했어. 내일 잡아야겠어. 제란을 좀 더 신경쓰고. 그리고 뭐 던스타 머식 이런 거 해가지고. 데이디라를 좀 모아야겠어. 지금 레벨로는 힘들어. 깨달았어. 결정했어. 하늘 대장관 가보면 또 뭐가 있을까? 에보니가 좀 있어선 좋겠는데. 빨리 오르게. 나의 이런 양반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 엔진. 그중. 에그거. 이틀이. 이번엔, 이틀. 야디, 이틀이. 지금 무게가... 롸기. 와, 씨, 100이 늘었는데도 300이야? 내가 많이 부 vitamin eru가가 있어. 하나님을 축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집에 넣어놓자. 제발. 어허 어허 가죽이 없군. 83 좀만 넘으면 1인데 응? 진짜 돈이 없을컨대? 돈이 없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어허 뭐지? 엘 스페이크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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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네. 거지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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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이 없어지는군. 곡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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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헛 어허